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7일 오후 5시 34분입니다 이런 댓글을 먼저 읽어드리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월 5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천창수도 정과사범입니다 세상이 말세입니다 어른은 죄지어도 되고 어린 시절 잠시 잘못한 행동은 영원히 매장하라나요 역시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 독재 언론들입니다 천창수 씨가 4월 5일에 있었던 전국 재보궐선거에서 울산시의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부인이 사망하고 출마를 했는데 이분이 전과가 3건이군요 전과가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창수 씨는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출신입니다 3건의 전과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노동쟁이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두 번째 전과 2001년 업무방해로 300만원 벌금 바로 그 다음에 2002년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렇게 해서 전과 3범입니다 사법은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선거기간 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생긴 전과이므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즉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가 누군지 자기가 멋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나는 사회적 약자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이니까 사회적 약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을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법치가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울산입니다 더구나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은 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보다도 더 깨끗해야 되죠 교육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의 첫째는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 중법정신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전과 3범에다가 자신의 전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불법을 가르칠 것 아닙니까 문제는 황영웅을 잡고 있는 이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하나의 언론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소개해드린 전주에서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씨는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는데 그것도 하필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한다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이 된 통합진보당의 후신 진보당 출신입니다 그런데 전과가 5개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 돼가지고 국방위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네요 국방위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맞서서 사후는 국군을 지원하는 국방위원회인데 거기에 북한 노동당 정권과 같은 노선을 걸었다 해가지고 해산된 정당의 후신 정당 진보당 출신 그것도 정과가 5개나 있는 사람이 배치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더 끔찍스러운 것은 한국 언론이 정과 한 번 그것도 7년 전에 합의가 되고 50만 원 벌금을 다 물고 나와가지고 지금 반성한다고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을 앞두고 6억 원 상금을 버리고 지금 물러나서 칩거 상태의 황영웅은 계속 비판하면서 정과 5범이 국회원이 되고 정과 3범이 울산에서 교육감이 된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 소개해드린 이분 말씀대로 세상이 말세입니다 어른은 죄지여도 되고 어린 시절 잠시 잘못한 행동은 영원히 매장하라니요 역시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 독재 언론들입니다 이게 과장이라고 보십니까 또 다른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영웅님 첫 노래 미운 사랑을 듣는 순간부터 푹 빠져 살며 조갑재 선생님 방송과 몇몇 진심으로 황영웅님 응원하는 방송을 보며 미약한 힘을 댓글로 보태며 응원을 하는 60대 주부입니다 노래교실에서 황영웅 노래 가르쳤다고 노래교실 선생님이 구청 직원한테 혼났다네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자 요거는 그러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뒤인 댓글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방송을 했더니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조갑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방송 충치로 하루를 시작하는 달려라 한이란 필명자입니다 헌법 제10조 17조 19조 21조를 무시하고 마구 떠들고 기사 서대는 언론과 유튜브들 이자들을 음벌에 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회의 악행자들과 함께 숨쉬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섭습니다 사롱과 봉사의 마음으로 살아도 백년도 못 사는 세상인데 왜 그리 악의 다툼을 벌이는지 한숨만 나오네요 저는 3년 전 다른 가수의 팬이었으나 광영웅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갈아탔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동생에게 광영웅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라 하니 학폭 이야기부터 하기에 눈물이 어찌나 나오든지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전화를 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동생이 다시 전화해 주어서 통화는 되지만은 이제 해명하기에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래도 누나가 좋아하는 가수면 본인도 응원하겠다며 제8순 잔치에 광영웅 가수 초대해서 잔치해 준다는 이야기에 울음도 멈추었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헌법을 무시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저 홀로라도 고발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선한 모습으로 후손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끝으로 밤낮 없는 선생님의 대변인 말씀에 용기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선생님 10년 정도 남은 제8순 잔치에 선생님 모시고 광영웅 가수의 인생아 고마웠다는 노래를 선물해 드릴 테니 건강하셔야 합니다 무례함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존경합니다 10년 정도 기다리면 저 나이가 지금 78이니까 그럴 때는 90을 바로 목결해 주는 어쨌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보면 정과 5범은 국회의원이 되고 정과 3범은 교육감이 되고 정과 한 분 했는데 뉘우친 사람은 지금 온 언론이 진위기는 대상이 되었다 그럼 이 차이는 뭐냐 앞에 든 두 사람 그 교육감과 국회의원은 좌파입니다 좌파 그러니까 언론이 좌파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황영웅 씨를 우파로 볼 수는 없고 좌파는 아닌 건 확실한데 그 좌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심하고 때린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 말씀대로 이게 공산독재정권의 하수인인 언론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주 전국을 찌른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자라는 가면을 쓰고 선동질을 하고 가짜뉴스 만들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성향을 보면 좌익적 성향이 강합니다 좌익이라고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기들은 진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3대 가치인 사실도 무시합니다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유를 속박하는 자들입니다 이 황영웅 사태는 그 뒤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이겁니다 선동의 구조 황영웅을 잡고 있고 정과 3범 교육감을 만들어내고 정과 5범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는 이 무시무시한 한국의 선동의 머신 기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곽 과기란 분을 이렇게 쓰셨어요 6.25 때 북괴 인민군 남침으로 제일 많이 민간인이 학설을 당한 지역이 전북쪽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러니하다 이승기 부하일 텐데 선생님 말씀 항상 내 맘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황영웅에 대해서 떳떳이 설명하는데 눈치 보고 노래 듣는다는 분들이 있다니 좀 놀랍네요 황영웅 노래 듣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어느 기자 저 사람 처벌받고 고개 숙이게 해야 하는 게 팬들의 일이네요 이분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정과 5범인 국회의원 당선자는 모르세로 일관하고 아무 힘이 없는 황영웅 가수는 만만하니까 두들겨 패고 대한민국 헌법에 이르라고 나와 있지도 않거늘 어찌 한나라 국민으로서 들이대는 잣대가 이리도 맘대로인지요 황영웅 가수의 에 대해서 기사나 방송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말씀대로 헌법 전문을 머릿속에 새기며 기사를 써야 정당할 것 같습니다 솔향이란 분은 세상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정과 4범이 당대표하고 정과 5범이 국회의원 하는 세상인데도 내 편이면서 힘있는 자들에겐 아무리 범죄사실이 있어도 덮어주고 일개 시민은 사소한 논란거리를 이슈화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물고 떳는 세상 하루빨리 만인에게 평등한 언론개혁이 필요합니다 조갑재 선생님의 속시원한 방송이 언론개혁의 주춧돌이 됐으면 압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선생님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당하게 영웅님 팬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공카에도 가입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공카라고 있는 모양이죠 이런 천재가 없다고 없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악풀도 언젠가는 영웅님 진실을 알거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부터 구제해야겠다고 지인이 말하네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 사람도 영웅님 진실을 곧 알게 되겠죠 저는 누가 뭐라든 천재가수 황영웅님이 최고라고 끝까지 응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름 날리는 가방으로 말입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헌법제 10조는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그것은 불가치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헌법제 19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제 21조는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황영웅 들어 당신 반성하라고 하든지 자숙하라고 하든지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면 헌법 10조 17조 19조 21조를 다 위반한다는 겁니다 헌법으로 무장하면 사람이 강해집니다 저절로 용감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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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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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